10번? 팍파이브니? 쪼고 그래 스윙은 그 정도만 하면 될텐데 상철이 형은 팍파이브인데? 팍파이브인데? 어? 팍파이브 나온거 같아 크로 불안하다 꼴찌가 꼴찌 할 것 같다 나 꼴찌 없네 난 점을 다 양파해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나는 이게 안맞아 어디서 더워 팍파이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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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칙 굳이 왠전 들어가 한번 팍파이브 동생 왠기높 이것도 아니고 그냥 담아맞아 시작하자마자 죽이는데? 죽이야 안 가도 되겠다 휴가 한 번 더 가도 되겠다 저는 깨요 안할게요 농차이 납니다 네? 미안한데 땜빵을 봐 어후 흰 방 흰 방 흰 방 땅 끓으려면 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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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 흰 방 흰 방 흰 방 흰 방 흰 방 흰 방 흰 방 흰 방 흰 방 흰 방 흰 방 흰 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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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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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ere's a puff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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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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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 진우도 그린이요. 진우도 경계해서 안하는 거야. 너 경계 안하는 거야? 왜? 돈을 따야지. 아 방향이 거리는 좋은데 왼쪽 봉투 앞뒤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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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